이 장면의 슬픈 장면 오오오오오옥 뭔데? 방두 뭐지? 뭐지? 그 도약질이에요 방두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개웃기네 님의 그 그 그거는 누군가요 그러면은 아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 아 뭐야 독일군의 소드가 쏟아 나 이거 홀드패스트에서도 이런거 본거같은데 홀드패스트에서 쏘는전같은 느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깅 야깅 오 감히 칼을 들고 대적하는 조깅 야깅은 뭐냐고 있어 조깅 야깅 아침조 깨깅 시ㅂ 그러면 점심에 뛰면 석깅이야? 시킥 자 아파 중깅 중깅 와 진짜 중심이 헌미해진다